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은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 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60년 동안 경영자로 살아오며 깨달은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다.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나모리 가즈온 님이 지은 왜 일하는가?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온 님은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CEO이며 경영의 씬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에서 버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게 유행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소득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에는 꾸준한 노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나 일하는 데 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경영의 씬으로 불리는 저자가 60년 동안 경영자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건 사업을 하건 직장에 다니건 자신의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과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고요.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더 행복한 나를 꿈꾼다면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고 해도 좋다. 이 세상에 매끄럽고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았건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우리 삶을 덮쳐오기도 한다. 그런 역경과 불행에 사사건건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혹톡한 운명을 이겨내고 삶을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일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젊었을 때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우선 중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어린 시절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하게 결핵을 알았고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한 날이 많았다. 병을 알았음에도 무리해서 공부를 해 다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그런데다 전쟁으로 인해 집까지 불타버리고 말았다. 왜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을까 10대 초반의 어린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늘 침울했다.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대학 입시와 취업도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았다. 가고 싶던 의과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고향에 있는 가고시마대학공학부에 입학했다. 원치 않았던 학교와 학과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따라야 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지만 취업 역시 쉽지 않았다. 모두가 이 정도면 틀림없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 구직 활동은 모조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님이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고압초자 제조회사 쇼우공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첫 월급조차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내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밀려오는 걸까?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23살이던 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힌 채 내 운명을 한탄했다. 내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렇게 가혹한 운명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 것 같던 내 인생을 단 한 가지 계기로 단박에 새로이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과 불안이 깔끔히 씻긴 듯 사라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고난과 좌절 쪽으로 밖에 돌아가지 않았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내 삶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희망이 넘치는 나날로 바뀌어갔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 일을 하며 상처받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신을 비하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더 자신이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해 전념하라고 말이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무화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해보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와도 당당히 맞서 부딪혀보라. 그러면 분명 자신을 올감해던 고난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90년 인생 동안 직접 경험했고 영세한 기업이던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키워낸 비결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게 이 책의 프로로그인데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현실이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것 현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두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현재로 가져와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고민을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을 생각하며 집을 짓듯이 왜 일하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가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지 그 한 가지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스님이 오랜 세월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들 만큼 상당히 어렵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큰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뒤에는 60년간 목수일을 한 장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이토록 도편수처럼, 역소 도편수는 목수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평생을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기쁜 감동을 느낀다.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올곧게 갈고타까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의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마주할 때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를 깨닫는다. 바로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그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무가 들려주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가슴 속에서 솟아난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그럴 때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보라. 일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나이 어린 목수가 천년의 울림을 깨닫고 이나모리 가져오라는 한 청년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교세라를 세웠음을. 간절한 몰입이 인생을 바꾼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처음부터 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생하면서 일하는 걸 당치도 않게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돈을 줘도 고생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꾸할 만큼 건방지고 제멋대로였다. 요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면을 성장시킨다는 고리타분한 가르침을 귀담아 드리려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인격을 수양한다는 말도 한기로 듣고 흘려버렸다. 하지만 그런 나이 아니한 생각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쇼후공업이란 낡고 초라한 회사에서 단박에 깨지고 말았다. 내가 입사했을 때에는 월급도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 심지어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최악이었다. 내 동기들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이기만 하면 의뢰에 불평불만을 쏟아냈곤 했다. 이런 회사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창피해 더 좋은 회사로 빨리 이직하고 싶어. 나는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간신히 들어온 회사였기에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다. 원래 같았으면 감지덕지한 마음에 회사 험담 같은 건 입 밖에 낼 처지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회사에 대한 불만을 듣게 되니 젊고 철없던 나 역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사를 소개해 주신 교수님에 대한 은혜도 잊은 채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으면서 불만만 터뜨린 것이었다. 그렇게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입사 동기들이 차례차례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다. 교토대학 출신 동기와 함께 자위대 간부 후보생 학교에 지원해 입학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둘 다 합격이었다. 다만 입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호적 초본을 제출해야 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본가에서 호적 초본을 보내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입사 동기 중 나 혼자만 다 망해가는 회사에 남게 되었다. 이제는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다들 그만둔 곳에 홀로 남은 나는 오갈 곳 없는 폐잔병이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방대학 졸업자에 인맥도 없고 입사한 회사를 8년 만에 그만둔 내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리 만모했다. 혼자가 된 나는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가며 과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회사에 남는 게 옳은 선택인지 고심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앞날을 역전시키거나 나를 더 초라하게 할지도 모를 결단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저 막연히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간들 또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인생이 잘 풀릴 리 없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평불만을 내뱉는 대신 삘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보자고 다짐했다.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했다. 그러자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 그 뒤로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진지하게 일을 해나갔다. 새로이 결심하고 난 후부터는 냄비와 밥솥 등을 챙겨와 연구실에서 묵으며 그야말로 24시간 연구에 파고들었다. 새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낮을 잊은 채 실험에 몰두했다.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하고 장렬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기에 배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됐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가 전문서적을 빌려 파고들었다. 읽다가 성에 차지 않을 땐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경쟁 업체에는 그 분야에 나보다 더 능통하고 그 일에만 평생을 매달린 사람이 많았으므로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더 쪼개어 연구에 몰두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형편없는 시설에서 혼자 연구한다는 것이 어린애 소꿉장난으로 여겨졌으리라. 그런데 일에 완벽히 몰두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의 풋내기가 하는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차츰차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일이 힘들지 않았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이전까지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생겨난 것이었다. 그렇게 내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다. 신이 손을 내밀어 줄 때까지. 그래서 이 앞에는 포스테라이트라는 새로운 재료를 연구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연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여느 날과 같이 그날도 포스테라이트 연결물질을 생각하면서 실험실을 걷고 있었는데 무언가 발에 걸려 미끄러질 뻔했다. 무심코 발밑을 보니 실험에 사용하던 파라핀 왁스가 신발에 붙어있었다. 대체 누구야? 이런데 왁스를 흘린 사람이? 라고 소리를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거다.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제 냄비에 파인 세라믹 원료와 파라핀 왁스를 넣어 열을 가해 잘 저어 섞은 뒤 틀에 넣어 성형해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완벽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졌다. 숱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돌이켜봐도 신의 개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실제로 해결책을 생각해낸 건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일에 몰두하며 고민에 쌓여있던 내 모습을 보고 신이 가엾게 여겨 지혜를 내려주었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 후로 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이 도와주고 싶어 할 만큼 한결같이 일에 전념하게 그러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분명 신은 손을 내밀 것이고 반드니 성공할 수 있다네. 망해가던 쇼공업을 기사회생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일로 나는 회사 전체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때의 기술과 실적이 그 후 교세라를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 첫 성공 경험을 통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멋진 운명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저 친구는 참 안됐어. 사람이란 모둠직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불행한 상황에 한 번쯤은 놓여보는 것도 좋다. 겨울이 추울수록 그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고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크게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붙잡을 수 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은 나중에는 전부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괴롭고 어렵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 내가 맞닥뜨린 고난과 좌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최대의 행운인 셈이었다. 동기들이 제각기 영리하고 민첩하게 제 살 길을 찾아 회사를 나갔음에도 나만 갈 곳이 없어 홀로 회사에 남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불운과 시련은 내게 일에 전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었다. 쇼공업에서의 시간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어떠한 역경에 부딪혀도 우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 이 경험이 지금의 나를 키운 최고의 힘이자 영세기업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세운 토대가 되어주었다. 삶이 순조롭게만 흘러갔다면 나는 현실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평탄한 인생도 좋다. 하지만 역경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좋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신은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내게도 그러했듯이. 여기가 너무 감동적이죠. 최근에 읽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난과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신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 측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20대 후반 나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 일을 대했다. 그만큼 일에 흠뻑 빠져 있었다. 하루 종일 일만 생각했고 꿈속에서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정도였다. 일과 사랑에 빠져 일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야 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야 한다. 왜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일을 하세요? 해봤자 회사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냥 돈이 더 되는 일을 해보는 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자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남들의 의견 따위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다. 그 일이 좋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일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그 일의 성공과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성취감도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선택해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천명에 한 명 아니 1만 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희망하던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원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도 거의 없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으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마지못해 계속한다는 사실이다. 주어진 일에 불만을 품고 탄식과 불평만 쏟아낸다. 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의심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낯설고 어렵기 마련이다.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너무나 힘들고 지긋지긋하다. 사소한 일을 해도 불만만 앞서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일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 솟는다.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할수록 전에는 보지 못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그 일에서 찾아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지시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일하는 고통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일을 좋아하려는 마음부터 갖길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어쩌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상을 쫓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일부터 좋아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노력을 노력이라 여기지 않으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저절로 추진력도 붙는다. 추진력이 붙으면 성과도 좋게 나타나고 덩달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게 된다. 주위에서 칭찬해주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아지고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러니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도록 강한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면 자연히 인생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부분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참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헤맸었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을 먼저 좋아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같이 직업을 얻기 힘든 때는 더욱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직장을 옮기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자신이 하는 일을 많이 좋아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인생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려고 했는데 좋아지지 않는 일은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지속의 힘.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의 1초가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거듭 쌓여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일생이 된다. 제 아무리 위대한 일도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이 축적된 결과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성과나 어떤 천재가 해낸 일인지 궁금해지는 위대한 업적도 알고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디딘 결과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는 지점까지 제트기를 타고 가듯 일사천리로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하며 그 어떤 원대한 꿈도 보잘 것 없는 한 걸음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 피라미드가 지속적인 작업의 연속으로 일궈낸 땀의 결정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지속할 때 비로소 도무지 손이 닿을 것 같지 않던 곳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교세라를 창업하고 약 3년의 일이다. 시가현에 있는 교세라 공장에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직원이 한 명 있었다. 그에게 내가 이건 이렇게 하게나 라고 가르쳐주면 그는 네 하고 끄떡이고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따라했다. 심지어 손이 시커매지고 얼굴은 땀 범벅이 될지언정 날마다 지시받은 일을 조금도 싫은 기색 없이 해냈다. 그날 지시받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끝내고 퇴근해 나를 무척 흐뭇하게 했다. 그는 공장 안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힘들다고 우는 목소리를 해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꾸준히 했다. 배운 게 없으니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의 표정에는 자기 일에 대한 예정이 가득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나는 그와 다시 만났다. 단순한 작업을 묵묵히 해내던 그가 놀랍게도 사업부장으로 승진해 교세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게 아니던가. 내가 놀란 것은 그의 직합만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하네 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정도로 그는 인격도 식견도 충분히 갖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회사에서 조금 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고 그저 꾸준하고 우직하게 자기를 묵묵히 해나갔던 평범한 사람. 더구나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 지식도 기술도 없었던 사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더 열심히 일을 사랑했다는 그. 그런 그가 비범한 인재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유행을 바라지 않고 한순간에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고 미미하고 단순한 일일지라도 실증내지 않고 오랫동안 노력을 거듭해온 지속의 힘 덕분이지 않을까.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토머스 에디슨의 말처럼 성공의 요인에서 영감이나 재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며 착실한 노력과 땀 흘리는 일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앞서 말한 교세라 사업부장과 같은 사람들은 순간순간의 위기에 흔들리지도 조급해하지도 낙담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기가 맡은 일 하나에 온 힘을 쏟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한다. 이러한 자세가 인간을 견실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인생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준다. 혹시라도 지금 자신에게는 성실히 일하는 것밖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우직한 근성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민첩하고 영리한 머리보다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끈기 있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지속의 힘이야말로 일을 성공으로 이끌고 인생을 가치있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이니까 말이다. 천재나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역시 지속의 힘을 깨닫고 그를 자기화한 사람들이다. 신념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분명 훌륭한 기술과 높은 인격을 갖출 수 있다. 이 부분도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너무나 약속바르게 일하는 직원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퇴근할까가 저의 목적이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튜브는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공한 유튜버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그냥 무조건 영상을 올리는 거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즉 꾸준히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 인생을 살며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방황한다. 일에 더 진지하게 몰두할수록 그 고민과 방황은 더 커진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맴돌며 고민하고 있을까?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며 괴로워질 때가 있기 마련이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 처음 근무했던 회사 연구실에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던 때의 일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연구에만 몰두하는 경쟁자들이 부러웠다. 자질구레한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대개는 이런 흔들림을 없애려면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고 말한다. 즉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중 어디쯤 있는지 위치를 가늠해 보라는 뜻이다. 주위 사람들은 내게 이런 말로 위로했고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맡은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연연하는 것은 시야가 좁기 때문이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그들이 말을 듣고 있자면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멀리 내다보고 일하라는 말이 이치에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했다. 막연한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기로 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내 눈앞에 놓인 것 때문이 아닌가. 막연한 미래만 쫓다가 오늘 하루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는 일의 위치를 점검하고 실천했다. 미래에 얼마만큼의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지 못했기에 내가 딛고 서 있는 발밑만을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담글질했다. 아무것도 보지 말자. 오늘 달성하기로 한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자. 일의 성과와 진적 상황을 하루 단위로 구분해 확실히 지키자. 하루 동안 적어도 한 걸음만큼은 꼭 앞으로 나아가자. 오늘은 어제보다 1cm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자. 단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오늘을 돌아보고 그 성찰을 토대로 내일은 반드시 한 가지 개선, 한 가지 국리를 더하겠다고 결심했다. 설비가 열악하고 지원이 없어도 이 하루 단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했고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일에 몰두하며 더 좋은 방법을 궁리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한 달로 이어졌고 어느새 한 달은 1년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막연하게만 보이던 목표가 점점 내 곁에 다가옴을 느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일단은 성심을 다해 전력한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1년이 된다. 5년, 10년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첫 단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단위로 정하고 그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라.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걸음이 일과 삶을 걷는 데 가장 적합한 보폭이다. 교세라는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다. 충실한 오늘을 매일매일 계속해 나간다. 이는 내가 세운 교세라의 경영 철학 중 하나다. 내가 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뜬구름을 잡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는 대개 거짓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청사진과 현실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환경 변화나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목표를 하향 수정해야 하며 간혹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처음 세운 계획이 중도에 변경되다 보면 아무리 경영자가 훌륭한 목표를 세워도 직원들은 그 목표를 믿지 않게 된다. 어차피 도중에 또 바뀔 텐데 뭐 하며 목표를 가벼이 여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사기와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만다. 또한 목표가 원대할수록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끈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목표에 다다르기까지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스스로 타협하기 쉽다. 이런 인간의 심리로 볼 때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이 너무 길면 중간에 변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도달 지점이 너무만 목표는 좌절로 끝나는 일이 허다하다. 나는 도중에 물거품이 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세우지 않는 편이 낫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교세라를 창업한 이후부터는 1년간의 경영계획만 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3년 후 5년 후의 일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1년 후의 일이라면 그리 큰 착오 없이 미리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1년의 계획을 다시 월별 일별 목표로 세분화해서 그렇게 쪼갠 단기 목표들을 그 일정 안에 반드시 달성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내일이 보일 것이다. 이번 달 최선을 다해 애쓰자. 이번 달 열심히 하면 다음 달이 보일 것이다. 올해 1년을 충실히 보내자. 올 한해를 충실히 보내면 내년이 보일 것이다. 이처럼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면서 작은 산뜻성이를 하나씩 넘어가야 한다. 그 작은 성취감을 계속 쌓으며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높고 큰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난 확신한다. 단기간의 실천 목표를 세우지만 가야 할 곳은 언제나 높아야 한다.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울 때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목표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달성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한다면 결코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더 높은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법이다. 인간의 능력은 미래를 향해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인생에 꿈을 그리자고 당부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일이나 인생에서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라는 말을 쉽게 한다. 현재 자신이 지닌 능력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미래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지식도 기술도 없어.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라. 반대로 생각하라.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지식도 기술도 없어.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하니 반드시 내년에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실천하라. 공부하여 지식을 쌓고 기술을 습득하면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발휘되어 미래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구체적인 목표는 1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하지만 가야 할 곳은 저 높은 곳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목표를 세우면 결국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상당히 못하는 건데 저도 이거를 배워서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고난도 행운도 영원하지 않다. 힘들게 고생할 때야말로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역경만큼 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순풍에 돋단 듯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실패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불평분만을 늘어놓거나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남을 질투하는 것만큼 초란 일도 없다. 오히려 시련을 담담하게 견디고 오늘보다 내일 더 노력해 작지만 확실한 성공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과 행운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욱 노력을 거듭해 그 성공을 오래 유지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난다. 인생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일은 없다. 물론 행운 또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실의에 빠져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실현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계속하는 그 시간이 성공의 씨앗을 소중히 키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살면 이따금 실패할 때가 있다. 설사 실패와 맞닥뜨린다고 해도 결코 절망에 사로잡혀 감정적인 고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지 않은가. 삶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도전하지 않겠어. 고민하고 자책한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속상하겠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있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실패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 어쩌다가 그런 멍청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따져보고 엄격히 반성해야 한다. 충분히 반성했다면 그 다음에는 깨끗이 잊어버려라. 인생에서도 일에서도 언제까지고 지난 일에 질질 끌려다니며 괴로워해봤자 백해무이길 뿐이다. 충분히 반성한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자기 반성과 자책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감성적인 마음이 불러일으킨 괴로움은 없애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새로운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세다. 인간은 실패와 실수를 되풀이하며 성장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그것을 교훈삼아 새로운 행동에 도전하라. 그런 사람만이 설사 궁지에 몰리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생생히 그릴수록 꿈은 가까이 다가온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순간마다 목표한 지점을 계속 떠올리며 정진해야 한다. 이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얻은 교훈이다. 1984년에 나는 번호과는 전혀 무관한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인이 된 된 현 KDDI를 설립했다. 그때 내가 앞으로 휴대전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꺼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부정적인 반응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나는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게는 미래가 확실히 보였기 때문이다. 목표 지점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만 단순하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시뮬레이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되겠다.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절실한 소망으로 끌어올려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라. 성공의 이미지가 환히 눈앞에 보일 때까지 매진해야만 비로소 소망을 결실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저 생각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마침내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져 이미 실현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 완성된 형태가 머릿속 혹은 눈앞에 극명하게 그려질 때까지 매진해야 한다. 흑백으로 보인다면 아직은 생각이 충분치 못하다는 증거다. 더욱 선명한 색채로 보일 때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라. 천난 전자제품 제조업체 회장님도 정말 시크릿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자신의 목표를 생생하게 그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이게 통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생각은 밝게, 계획은 꼼꼼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미래에 매우 낙관적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지금은 부족하지만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니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낙관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성공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예측하고 그 일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대략적인 판단을 세운다. 숱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때 비관론자들은 금세 앞날을 예측하고 미처 실행해보기도 전에 그 일이 성공 여부를 가늠해 단정지어버린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말하며 비웃거나 이익도 없는 일은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며 지뢰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비관론자의 의견을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들이 말을 들으면 중간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 곤혹스러워질 게 분명하다. 그들이 말처럼 손익을 따지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묵살되고 만다. 아니 아이디어를 낼 여지마저 없어진다. 낙관론자는 그 반대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전망이 어둡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추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강인한 힘이 있다. 그 앞이 아무리 진흙투성이 일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앞에 진흙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 다음 사람은 조심해서 걷게 된다며 흐뭇해한다. 지나친 낙관론은 문제가 되겠지만 프로젝트의 구상 단계나 착수 시기에는 낙관론자의 추진력을 높이사 그들에게 견인 역할을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모든 일을 낙관론자에게 맡겨두는 것은 위험하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비관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낙관론자의 추진력이 강하지만 때로는 폭주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중하고 차분하게 일을 짚어가는 비관론자에게 언제 있을지 모를 리스크를 상정하게끔 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 다시 낙관론자에게 일을 맡긴다. 마음껏 과감히 꿈을 펼쳐보게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낙관적으로 구상하고 비관적으로 계획하며 다시 낙관적으로 실행한다. 이것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가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자 교세라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신제품 개발을 성공시켜온 원칙이다. 와 이 부분은 투자하는데도 너무나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던 일을 하던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행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일을 하든 꼭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나머리 가져온 님이 지으신 왜 일하는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영상도 부유하게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